기반이 어딨어? 아빠 오늘 선생님이야 우리 아는이 축구 잘하나? 야구 잘하나? 농구 잘하나? 한번 보자 패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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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! 하하! 잘했어! 파이팅! 우리 딸 농구도 잘한다! 이렇게 슈! 안녕하세요 빨리! 넣어봐! 어! 선배님! 삼촌 농구 되게 잘하는 삼촌이셔 슈트 한번 보여줘봐 슈트! 슈트 보여줘! 하하니 왔어 여기다 꼬링해! 아 나 얘 귀여워 죽겠어 꼬링해! 여기 와서! 꼬링해! 그렇지! 이야 조금 친해졌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캐치인데 하하니 잡는 거 줘봐! 아빠 줘봐 이제 공 이렇게 스틸하고 뺏는 거 아 공 뺏기 연습이에요? 아 공 뺏기 연습이에요 오! 뺏어 뺏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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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 피해서 골 넣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? 하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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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해! 어휴! 하니! от이! 나 뜯어 있네.